땅속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기를 만들어 볼게요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제 영양을 이거 좀 해볼까? 그냥 간짠하게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어 고마워 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거야 사실 좀 하드코어하게 만들어 볼까? 하드코어 다른 파이프를 사용해 봐 불을 써야 하는데 정말 다행이야 고맙다 이야 정말 등산하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거야 이건 나무 문제는 없더보이네 나무가 물을 마시고 살아날 수 있겠어 이야 정말 등산하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거야 아 이거 강아지 물 마시는 거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아 이 중간에 물 마시는 거 다 끝나는 거야 이제